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4차 울드이노베이션 포럼 발제를 맡은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고영호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저는 발제를 할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발제 자료를 바로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제할 이 자료의 제목은 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결국 우리를 위한 생활환경이라는 조금은 말랑말랑한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네,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건축도시 정책연구와 과제라고 해봤는데요. 제가 속한 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또 건축과 도시에 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면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이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어르신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건축도시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바 제가 이렇게 부제를 조금 달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 왜 이 연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연구들을 좀 진행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올드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을지 조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환경, 또 이런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도시 정책연구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인구 증가도 최고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대도 굉장히 크다는 상황은 모두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천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고 특히 2067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45세 정도 돼서 막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근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약 45.4%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2067년에는 길 가다가 만나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또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 증대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지라 이런 상황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신체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생활환경을 조성을 해서 좀 더 사전 예방 중심적인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조금 2007년이었죠. 2007년부터 WHO에서 아시는 것처럼 고령 친화 도시, 고령 친화 커뮤니티라는 정의를 내리고 정책과 서비스, 도시 구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이 전생에 걸쳐서 활기차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는 도시를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WHO,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보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협의를 하는 이 기구에서 왜 도시,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정의를 하는가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8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 3가지가 아웃도어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하우징에서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고령 사회 대응에 있어서는 사회 서비스적인,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적인 부분과 함께 물리적인 환경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어르신들과 함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것을 제창하고 정의한 바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 사회의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또 이번 정부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품질,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저축산고령사회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자체 역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이처럼 많이 제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국정과제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따라서 이런 국정과제들이 있다고 해서 조금 담아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서 조례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 생활보장 환경, 안전, 고령 친화 시설, 주거 편의 환경, 외부 공간 환경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의 급증한 고령사회의 대응이 사업 예산 대비 혹시라도 국민 체감이나 실효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 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 실태 조사가 사실은 노인의 생활 현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사실 도시 환경 관련해서 그리고 건축 환경 관련해서 지역사회 생활 환경의 어떤 주요한 시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건축공간연구원 고령 친화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축공간 인식 만족도 조사를 올해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조사한 설문조사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넘어가고요. 거주하시는 주택의 내부 공간에 대한 내용, 지역사회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 낙상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역사회 지속거주와 관련된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총 응답자 선정 질문 6개,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 만족도 관련 질문 한 200여 개 정도를 했고 조금 많았죠. 그래서 총 24페이지 분량으로 구성을 했고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16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6월에서 7월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표본은 전국 어르신 총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제가 여기에 기술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55세에서 64세, 65세에서 74세, 75세에서 84세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20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한 80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이유로 이번 건축공간 인식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 어르신 내 55세 이상의 어르신도 포함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제가 짧게 짧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우리나라의 젊은 고령자, 고령자도 젊은 고령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또 이번 포럼이 욜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바 젊은 고령자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55세에서 84세 사이 중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셨던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상대적인 경향이 높았고요.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도시지역보다는 도농복합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좀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주택 내부의 어떤 최저 주거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어르신들의 그런 만족도는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다만 소음에 대해서는 불량하다는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매우 만족, 만족,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4점 리커트로 좀 진단을 했었는데요. 4점 평균에서 주택 내부 소음은 3.03포인트 정도, 주택 외부 소음은 3.09포인트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항목 대비 이 빨간색 불량하다고 응답하신 부분이 좀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내부에서 어떠한 불편을 야기하는 공간이 있겠는가라고 현관, 부엌, 주방, 화장실, 침실, 거실, 계단, 그 다음에 집 전체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떠한 특정 액션을 행동을 취하실 때 불편하신지를 확인을 했을 때 화장실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 다음에 주방에서 높이가 좀 높아서 식기를 수납하실 때 불편하시다. 그 다음에 계단에서 계단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계단의 손잡이나 계단을 이용하시는 상황이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욕조의 높이가 높아서 들어가기 불편하다, 힘들다. 그 다음에 침실에서는 장롱 등에 이불 등을 넣거나 뺄 때 침구를 정리하실 때 좀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내부에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편의 설비 설치 여부, 실제 설치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또 이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서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여쭤봐서 그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내부 공간의 단차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문을 여닫을 때 손잡이가 편한 거 이런 것들은 설치 수준도 이미 많이 좀 설치를 하셨고 필요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나 현관에 보조의자나 손잡이를 설치해서 구부리거나 신발을 벗고 신으실 때 어떤 낙상을 방지한다든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주택 내부에 응급 비상벨이 설치되는 이런 설비들은 실제 설치 수준은 굉장히 낮았는데 설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령자 편의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라고 대부분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동시에 개조 비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르신의 건축공간 인식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만큼 코로나19 전과 후를 조금 비교해달라고 여쭤봤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에 이용하신 지역사회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시설에서 이전 대비해서 이용 경험이 감소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만 소규모 상업 시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꼭 필요한 매일 가서 무엇인가 생필품을 사셔야 하는 소규모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서 큰 경험 차이는 없었고 다만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과 같은 여가문화 체육시설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에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보건소나 병원, 복지관 등과 같은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용 경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미끄러지시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시거나 해서 많이 넘어지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낙상이라고 합니다. 낙상에는 어떤 것에 걸려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장애물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본인의 신체 상황, 신체 어떤 그런 신체 정신적인 기능의 쇠퇴 때문에 스스로 그냥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낙상이라고 보는데 최근 1년 동안 낙상을 경험하신 어르신은 1,500명 중에 한 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낙상하신 분은 약 45.5% 정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지시면 절반 정도는 크게 다치신다는 것이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히 낙상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다만 좀 특이했던 것은 75세에서 84세, 그러니까 65세에서 74세 연령대 대비 75에서 84세 그룹으로 넘어가는 순간 낙상 경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의 장소로는 주로 주택 내부 공간에서는 화장실, 육실, 계단과 경사로 나타났고요. 외부 공간에서는 야외 공간, 보행로에서 많이 넘어지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낙상을 경험하시는 시간대는 낮 시간과 아침이 가장 낙상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더 아침부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시간대에 많이 넘어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요 이유로는 앞서 조금 어떤 개선의 필요성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바닥에 미끄러워서 다리를 접질러서 아니면 턱에 걸려서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낙상 후에 어떻게 도움이나 구조를 받으셨는지 봤을 때 같이 있던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1순위, 그 다음에 또 안타깝게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일어났다라는 응답이 2순위였습니다. 응답하신 낙상을 경험하신 10명 중에 8명 이상은 평소 낙상에 대비하여 주심하면서 생활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축공간 인식만족도주사 관련해서 끝으로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재가생활, 앞으로도 나는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이런 재가생활과 관련된 인식을 좀 여쭤봤는데요. 건강 유지시와 건강 악화시로 구별해서 설문을 했을 때 건강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68.7%,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16.4%,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8.7% 정도로 나타났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라도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68%에서 48%, 한 20% 정도 응답이 낮아졌고 대신에 노인요양시설로 이주하겠다 22%, 서비스가 연계되는 주택으로 한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재가생활과 관련해가지고 왜 그렇게 지속적인 재가생활을 하고 싶으시냐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여쭤봤더니 1순위는 익숙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2순위로는 친한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싶어서라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떤 다른 주택, 마을 등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봤을 때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찾아오는 의료건강서비스, 안전지원, 병원이나 의원에 동행하는 등의 외출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건축공간 인식만족도 조사는 사실 어르신들이 주택 내부 혹은 주택고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동네라는 생활권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잘 살아가고자 할 때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주거환경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국가는 어떤 것들을 더 시급하게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발맞춰서 이 어르신들의 지속적 재가생활이라든지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내부 혹은 동네에서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이거는 조금 정성적인 조사였다면 제가 지금부터 또 발제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더 정량적인 연구입니다. 이런 아까 동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 동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 이 동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동네 생활권을 형성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사는 GPS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GPS를 나눠드리고 어르신들의 매일매일 생활을 GPS로 추적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권을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그 GPS 조사에 앞서서 일단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앞서 잠깐 인식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성의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조금 더 정량적으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봤습니다. 넘어가 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 고령자를 포함하는 모든 연령대의 인구 대비해서 최대 30% 더 많이 이동하셔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슈퍼에 간다든지 아니면 약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공원에 간다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고령자는 모든 연령대 대비해서 30% 더 먼 거리를 이동하셔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의 주거 위치가 조금 더 이런 접근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더라. 혹은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지내시는 지역 주변의 이런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평균보다 떨어지더라. 라는 말이 되겠지요. 특광역시와 비도시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특광역시는 아무래도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 연령 인구 대비 어르신들은 약 10% 수준의 접근성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0%라면 한 1km 미만 정도가 되는 거고 비도시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충청남도가 가장 접근성이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전 연령 인구 대비 어르신들이 충청남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약 30% 수준의 접근성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성과 그다음에 주택 내부 어르신들은 주택 내부에서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네 생활권이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러한 동네 생활권을 유지하고 동네 생활권을 오히려 강화해서 고령 친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 친화 생활 환경 조성 지구라고 해서 에이징 인플루먼트 디스트릭트라는 것을 따로 지정을 해서 그 지구 내에는 고령 친화적인 안전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 안전거리 내에는 벤치를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식의 고령자의 편의 복지시설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플러스 네트워크 개념의 커뮤니티 재생 전략을 수립을 하고 여기 지금 제가 하단에 그림을 조금 작게 넣어놨는데 약 2제곱킬로미터,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정도의 범위 내에 고령자의 생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집중하는 고령 친화 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일정 지역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벗어나서 편의시설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그 입주를 허가하지 않는 이러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도대체 이런 일상생활권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GPS 조사를 했는데 크게 총 4개의 사례지역을 놓고선 2개, 2개로 묶어서 경기도 의정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사례지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와 전북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사례지역으로서 분류를 해서 GPS 조사를 했습니다. 이 4개의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 전국 고령화율 15.5%에서 16% 정도 사이에 평균 고령화율을 보이는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다 평지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조사 시기는 작년이었는데요. 7월, 9월 코로나19가 잠깐 좀 주춤했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지역별 32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28명의 고령자를 할당을 해서 어르신들이 쓰는 핸드폰에 GPS 추적 앱을 깔아들이고 총 774일 동안의 이동기록을 수집을 했습니다. 다 수집하니까 한 45만 개 정도의 GPS점,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GPS를 통해서 도출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권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권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거주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약 1km에서 1.2km 반경 정도를 어르신들이 도보로서 일상생활권을 형성하시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아파트 중심으로 거주하시는 사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거점으로부터 약 0.5에서 0.8, 그러니까 550m에서 850m 정도의 반경으로 일상 도보생활권을 형성하시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재미있었던 것은 이렇게 단독주택 중심 지역과 아파트 중심 지역이 생활 거점 중심으로 일상생활권의 반경, 크기가,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 빨간색으로 처리된 일상생활권 내부에서 주로 이용하셨던 시설들의 빈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확인했던 시설의 종류와 빈도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크게 봤을 때 노인복지시설 많이 이용하셨고요. 또 특이하게 미용실과 이발소를 많이 이용하시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보건시설 중에서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국 많이 이용하시는 거 확인했고요. 어르신들 외식 많이 하시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이고 이게 또 일상적인 일반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예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역사시설도 많이 위치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곳에 체류하는 곳은 좀 미비하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저는 저희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에서 작년과 올해에 수행하였던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우리 욜드를 위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고령친화 주거환경에 있어서 조금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만한 연구 두 가지를 골라서 조금 요약 발표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욜드이노베이션을 위한 향후 과제를 조금 제안하고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는 아파트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신중량 고령자의 주택 내부에 안전과 편의설비 설치 그리고 이러한 안전과 편의설비가 생활권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과제를 조금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생활 중심으로 신중년들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다른 것 불편함 보다도 주택 내외부의 소음에 많이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셨고 공간으로 나누어 보자면 화장실, 주방, 계단에서 일상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택 내 단차 제거, 미끄러운 방지, 그 다음에 현관의 보조의자와 손잡이, 응급비상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응답을 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의 지원도 필요하고 민간에서도 좀 산업적으로 더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에게 경험하실 수 있고 이런 고령자 편의 주택 설비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효과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이런 걸 인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과제를 조금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소규모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내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이용 경험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생활 편의시설,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생활권 주택 밖으로까지 확장된다고 할 때 소규모 상업시설에 가장 먼저 설치가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낙상을 주로 경험하시는 장소와 시간대를 타겟팅해서 AI 설비라든지 어떤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하는 그런 안전지원 설비나 장치, 기구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과제를 좀 제안해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르신들 지속적 재가 생활을 굉장히 희망하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신중년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은 결국에 익숙한 공간과 기존의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지속적 재가 생활을 희망하시는 바 국가에서 조금 서비스 주택이라든지 어떤 시설로의 이주 등을 조금 더 이렇게 유도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러한 익숙한 공간과 관계성을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와 프로그램이 마련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뉴노멀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뉴노멀 시대에 고령 친화 앞서서는 고령 친화 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고령 친화 거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지역사회의 지속거주 위향이 높다라는 것은 에이징인 플레이스와 에이징인 커뮤니티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령자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미흡하고 이러한 고령자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독 주택과 아파트 중심 지역으로 일상생활 거점 중심의 반경 차이를 확인을 해서 조금 어떤 시설이나 편의 설비에 집중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아파트 중심 고령자가 많이 계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 거점 중심으로 일상 도보 생활권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까 550에서 850m 반경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도보 생활권 내에는 1차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연계하는 2, 3차 서비스 전달 체계를 조금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단독 주택 중심의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구를 좀 조성해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과제를 좀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이어서 발제해 주시는 더클래식 오백의 발제 내용도 기대가 되고요. 또 토론에서 만나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